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이스라엘에 진출합니다.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입니다. 현대차는 이스라엘 판매 대리점인 콜모빌, 수소생산업체 바잔, 수소충전소 운영업체 손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각 한 대씩 총 3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이들에게 전달될 차량은 사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장착됐으며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. 이 중 콜모빌에 공급되는 수소전기트럭은 내년 1분기부터 자동차 부품 운송업무에 투입돼 중동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운행되는 최초의 수소전기트럭이 됩니다.